할렐루야 7월 25일 수요일 묵상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때를 놓치지 마라. 천하의 범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때가 있다는 뜻이죠.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섭리, 역사의 때를 기다립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오시는 때를 기다리고 있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제인들은 자신이 투자하고 경량하는 사업체가 언제쯤이면 대박이 날까 그때를 기다립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궁금해하죠. 스포츠인들도 마찬가지.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들 언제쯤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모든 분야에 있어서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그 꿈이 언제 이루어질까.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데 언제쯤이면 이루어질까. 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때, 즉 하나님의 강림의 때는 지났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왔다 가셨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즉 하나님을 대신해서 오셨다. 하늘의 발걸음이다. 라는 것을 부인하겠지만 그것은 그들의 생각이고 하늘의 생각은 그라지 않습니다. BC와 AD, 기원전, 기원후. 어떻게 해서 나눠줬을까? 사람이 나눈 것이지. 기독교 국가를 통해서 과학자들이, 학자들이, 아는 들이 나눈 것이야. 크리스마스도 사람들이 정한 것이야. 태양절인데, 정치적으로 예수를 이용하여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되게 하기 위해서, 국가에 굴복시키기 위해서 한 일들이야. 맞는 말인 것 같지만, 틀렸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사의 하나님. 하늘의 모사를 사람이 알 수가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으면, 느낄 수가 없습니다. 신령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지혜를 받아야지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혜는 이 시대에 가느니, 하나도 알지 못해 있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여기서 나오는 이 지혜는, 다니엘이가 받은, 아니, 솔로몬이가 받은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도, 메시아를 알 수 있는 지혜는, 하늘의 지혜, 성령의 지혜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냥 똑똑하다, 명찰하다 정도가 아닙니다. 신동이 되어야 합니다. 천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천재를 만나보셨습니까? 어린아이가 산수 계산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수학 계산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음악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운동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묘기 부리는 것을 보셨습니까? 그림 그리는 것을 보셨습니까? 노래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악기 다루는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일반 사람하고 다릅니다. 하늘의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삼손도 힘이 좋았지만 일반적인 힘이 아닙니다. 삼손이 힘이 좋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힘이 아닙니다. 상상할 수 없는 힘입니다. 그 누구도 삼손을 대적할 수 없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초능력을 받지 않으면 그 힘을 낼 수 없습니다. 것처럼 하늘이 역사하시는 그 때를 안다는 것은 그냥 지혜를 받아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해방되는지 국가를 언제 찾게 되는지 다니엘도 개시를 받았지만 깨달지 못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알지 못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말씀을 내려주셨을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기록하기 위함입니다.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패하고 멸망케 할 미울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1일을 지내고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했습니다.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패합니다. 그러면 미운 물건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미운 물건이 무엇일까? 우상 숭배입니다. 진리를 중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싸우는 것입니다. 가인의 재물을 왜 받지 않으셨을까? 가인의 제사를 왜 받지 않으셨을까? 이미 마음에 미운 물건을 세운 것입니다. 아베를 싫어했습니다. 아베를 미워했습니다. 나아가서 아베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미 마음에서부터 미운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뜻 있는 사람을 즉 생명을 미워하게 되면 자신이 미운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하늘 앞에 나오기 전에 오늘이 가기 전에 형제와 싸웠냐? 풀어라. 형제를 미워했지? 풀어. 네가 미운 물건이 되는 것이야. 형제가 받아주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괜찮아. 네 마음에서 풀어야 돼. 먼저 사과하라. 먼저 용서해 주어라.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걸 어떻게 그런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라고 하겠지만 그래서 섭립기를 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노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기분만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하늘을 모시는 사람들 왕을 모시는 사람들은 자기 감정대로 말을 할 수 없으며 자기 기분대로 자기 마음대로 표정 또한 지을 수 없습니다. 때가 되면 왕을 모시고 싶어도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워하면 아니됩니다. 죄를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극료를 베풀어 주며 불쌍히 여기를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미운 물건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물건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하는 죄를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미워했고 예수님 자체를 미워했습니다. 생명을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였는데 아니 그리스도 메시아를 떠나서 생명인데 참으로 귀하고 좋은 일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데 왜 미워합니까? 미운 마음을 가진 자들이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것은 성전이 아니지요. 흑간이 되는 것입니다. 폐가가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 살아있는 생명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성전이 아니라 폐가가 되는 것입니다. 폐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 전에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결국 권고의 기간이 지나고 AD 70년에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AD 70년까지 하나님께서 왜 참아주셨을까? 그때까지 예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AD 70년까지는 복음을 전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하늘은 참아주신 것입니다. 그때까지 회개하지 못하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무너집니다.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때를 판단했습니다. 때를 놓쳐버렸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 때를 놓쳐버렸습니다. 자신들의 잘못된 마음 때문에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를 놓쳐버렸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토록 기다려왔는데 그토록 하나님의 역사의 때를 기다려왔는데 놓쳐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를 놓치지 마라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때를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놓쳤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놓치면 자기들의 때는 당연히 놓쳐버리죠. 국가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때를 놓쳐버립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비유를 깨달고 이 시대를 잘 살아가는 섭민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신